환자분들이 약을 바꾸는 것 혹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시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것이 당뇨병이라는 것이 혈당이 올라가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당뇨병이 없었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명의 일부를 잃게 되는 질병이 당뇨병이니까 크게 약에 의한 부작용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는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유지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잘 하신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해도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로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약을 쓰게 되고 이분처럼 약을 처방을 해드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도 목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약으로 내가 비약물적인 노력을 다 하고 거기에 이 약이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혈당을 낮추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혈당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약을 더 추가하거나 원래 먹던 약을 올리거나 이렇게 어쨌든 약의 강도를 더 올리게 되죠. 그렇지만 대부분 거부하십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그렇게 얘기할걸요. 아마 그러면 저 선생님 제가 살을 빼서 올게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먹는 거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약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네. 99.9%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해보고 그 정도로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또 약을 올리고 올리고 해서 이론적으로라면 아무리 당뇨병이 심하다 하더라도 한 4번 정도 환자분들이 왔다 가시면 거의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번 달에는 무슨 집안에 일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바빠서 못했으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비약물적인 치료 내가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조절하고 해서 잘해서 올 테니까 약을 올리지 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보면 그 다음에 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 수가 늘어나는 것 혹은 약 종류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따라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물론 약에 너무 의존해도 곤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비약물적인 부분 식사 조절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걸로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을 올리기보다는 그런 비약물적인 부분 식사 조절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해보시라고 권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약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고 문제고 그 다음에 약이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처방을 하는 것인데 그 부작용을 또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한 나머지 무조건 약을 안 드시거나 아니면 약을 올리지 않고 내가 운동이나 식사만으로 조절해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제가 옛날에 봤던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산에서 내려오질 않으시는 거죠. 계속 난 등산을 해서 등산을 하루 8시간 정도로 산을 타십니다. 그렇게 아침에 식사를 하고 산을 타서 하루 종일 산에서 이렇게 입고 저녁때 내려와야지 혈당이 유지가 되고 그렇게 산을 타지 않으면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은 올리는 걸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문 등산처럼 나는 자연인이다가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산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지나친 것도 곤란하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당뇨약 드시는 분 중에 사실은 고혈압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약을 또 같이 드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당뇨가 있을 때는 혈압약은 이런 걸 조금 더 선택을 해서 써야 된다. 이런 게 또 있는 거죠.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정도의 혈압약이 더 좋다. 이것보다는 혈압을 건강에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낮추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1번이고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혈압약들이 있을 때 특별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혈압약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백질이 소변에 나오는 신증이 동반돼 있는 분들한테는 같은 정도로 혈압이 떨어지더라도 특별한 형태의 혈압약들, 전환요소 억제제나 수용체 차단제 같은 그런 특별한 종류의 혈압약으로 혈압을 낮췄을 때 같은 정도로 혈압이 떨어졌을 때 콩팥을 조금 보호하는 효과들이 더 보고가 되고는 있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권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압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또 잔소리를 들으시는 게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더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뇨병이라는 것이 워낙이 동맥 경화랑 연관된 혈관 질환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일반인에서의 기준을 적용을 해도 당뇨병 환자는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기준에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50%에 달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동맥 경화성 질환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목표를 더 낮게 더 타이트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예를 들면 일반인 같으면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어떤 분들은 130, 어떤 분들은 160 정도가 적절한 수치다. 이렇게 하는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은 최소한 100 밑으로가 적절하고 당뇨병이 있으면서도 담배를 피신다든지 나이가 꽤 드셨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할 경우는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70 미만으로 조절해라.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죠. 그게 그냥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고한 100 정도 당뇨병이 있으신 분의 중에서 100이 넘으면 이게 좀 위험한 정도의 콜레스테롤 수치다 하는 기준을 적용을 해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한테 고지혈증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걸 봤더니 80%가 넘는 분들이 실제로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위험을 감안했을 때는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보게 되면 그중에서 콜레스테롤 약을 안 드실 수 있는 분들이 1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실제로는 같이 드셔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질문. 당뇨병성 콩팥병으로 투석을 받고 있으신 분들 중에 이게 저혈당, 고혈당 이런 게 자주 생기더라. 이게 약 때문인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콩팥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특히 저혈당 상태로 갈 때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콩팥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만성신질환 상태가 돼서 콩팥이 굉장히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저혈당 위험성이 증가되기도 하고 또 투석을 하시는 경우에는 특히나 투석을 하는 중에 당이 일부 제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당뇨병 약제 중에서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석을 하시는 분들한테 쓰는 약제들 중에서 인슐린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인슐린은 또 저혈당의 위험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약제 자체가 저혈당에 잘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저혈당을 막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저는 떨어져 있고 투석을 하는 경우에 투석을 안 하는 날과는 달리 혈당도 어느 정도 제거되거나 또는 투석을 하는 것 때문에 환자분들 식사나 이런 것들이 불규칙적으로 되거나 하면 투석을 하는 중에도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가 투석을 하는 날에는 내가 원래 하고 있는가 투석을 하는 날과 안 하는 날 약을 조금 조절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를 겪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당부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당뇨병 식사에 대한 환자분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그래서 당뇨병 식사는 환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있든 없든 그냥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식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요즘 당뇨식 드시는 분들 많아요. 일부러. 그래서 지나치게 짜게 안 드시면서 적절하게 칼로리랑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건강식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나한테 적절한 정도의 양을 어떻게 먹을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아서 불필요하게 많이 드시지 않도록 그런 건강식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약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거부감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지만 치료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약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의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이 이제 몸에 얼마나 유용한가 부작용은 얼마나 없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거쳐서 이제 그 약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약에 대해서 부작용을 걱정하시거나 하시지는 말고 선생님과 약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잘 상의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제라면 자의적으로 혼자 상의도 없이 중재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것이 선생님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